안녕하세요 프렌치스쿨 수강생 여러분 넥서스 델프 아엉의 최정인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제 OT 강의가 되겠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넥서스 델프 아엉 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델프를 어떻게 시험을 대비를 할지에 대해서 미리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넥서스 델프 아엉 완전정보 오리엔테이션에 있어서 일단 먼저 우리가 델프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아셔야겠죠 자 델프 시험이란 바로 뭐예요? 프랑스어 인증능력시험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델프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이에요 디플롬 디투디언 랑그 폰세즈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토익이나 토플처럼 한정된 기한을 가지고 사라지는 점수의 그런 성적이 아니라 디플롬이기 때문에 자격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따 놓으시면 얼마든지 평생 지금 막 당장 델프를 공부를 하고 땄을 때는 불어가 좀 잘 됐지만 5년 10년이 지나서도 여러분들이 불어를 만약에 다 까먹었다 하셔도 여러분들에게는 이 델프 자격증은 남아있다는 거 그래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는 가능한 자격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조금만 노력을 해서 꼭 따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niveau 라고 해서 단계가 있는데요 프랑스식으로 말씀하시자면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 A단계 B단계가 있고요 여기서 한 단계 더 위인 델프가 아닌 달프라고 있어요 달프는 이제 C 세 단계가 있어 세 엉 세 두가 있어서 세 두가 제일 프랑스어의 자격시험의 끝판왕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달프 세 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대학원을 진학하는 사람들이 따는 시험이니까 우리와는 아직 거리가 많이 먼 자격증이 되겠고요 보통 아엉 아듀까지는 딱히 전공을 하지 않으셨다고 한들 여러분들이 언어에 대해서 충분히 내가 좀 프랑스어를 좀 배우고 싶다 좀 한 일상생활 정도는 내가 좀 그래도 잘 하고 싶다 나시는 분들은 공부만 충분히 하시면 아 두까지는 얼마든지 따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저와 함께 넥서스, 데프, 아엉과 아투를 이어서 제가 강의를 쭉 해드리기 때문에 아엉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같이 아엉에 도전을 해보시고 자신감이 붙이시면 아 두까지도 여러분들이 도전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엉 베두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난이도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아엉 아 두 단계까지는 한 일상생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여행을 가서도 기차역에서 듣는다든지 아니면 마트 가서 뭔가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친구에게 짧은 편지를 쓴다든지 아니면 어떤 짧은 광고글을 보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가 아엉 아 두 라고 한다면 이제 베 단계 가서는 조금 더 시제도 좀 자유롭게 쓸 수 있고 주제도 좀 깊이 있는 주제를 배우는 예를 들어서 보통 대학교에서 교양으로 들으신 프랑스와 교양으로 들으신 분들은 공부 조금만 하시면 아 두 가지 따실 수 있고요 전공자 같은 경우에는 베엉 정도는 아마 무난하게 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약간 내가 좀 더 열심히 공부를 했다 또는 프랑스에 내가 유학을 생각하고 있다 대학을 진학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배 두 가지는 따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이 정도는 상식상 알아두시면 되겠고요